힘, 웅장함, 고급스러운 이런 수식어 하면 생각나는 차 바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인데요 타고 내릴 때 주목받는 남자들의 워너비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LMS이트 장대리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7인 포지션의 에르메스 스타일로 컨버전된 에스컬레이드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열에 앉아봤는데요 먼저 에르메스 스타일 시트가 눈에 확 띄는데요 격이 다른 럭셔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역시 전동 의전 시트의 완성은 안락함이죠 등받이와 전동 언더 서포트 각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고 추가 옵션으로 설치된 레그 서포트까지 연결하시면 의전용으로 부족함 없는 착장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2열 센터에는 폴딩의 암레스트가 있는데요 넹호코 폴더, 시트 컨트롤 스위치, 열선 통풍 시트, USB 충전 홀더가 탑재되어 있어 앉은 자리에서 각종 기능을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에스컬은 무드등이 없어서 차 안이 다소 어두울 수 있는데 이 앰비언트 무드등이 포인트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폴딩형인 이 암레스트를 열고 3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나왔는데 성인이 무리없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3열을 보시면 시트 리폼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시트를 뒤로 이동시켜 충분한 레그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닥은 요트 플로어로 시공의 내구성과 오염에도 강해서 관리하실 땐 이만한 게 없어요 1열도 역시 에르메스 스타일의 버킷형 리무진 시트 멋있고 안정적이고 두말할 필요가 없네요 트렁크는 원래 넓은데 버튼 하나로 3열 시트가 자동으로 접히거든요 그럼 완전 넓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에르메스 스타일로 실내가 트리밍된 에스컬레이드를 소개해드렸는데 가격 궁금하셨죠? 1, 2, 3열의 바다 그리고 레그 서포트 옵션 추가하셔서 2,900만 원입니다 요새 유튜브 보시고 찾아오셔서 다양한 색상의 컬러로 커스텀 하시거든요 그 밖에도 핑크라든지 퍼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상으로 1대1 맞춤오더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LM시트로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